배우 권상우와 손태영 부부의 가족여행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손태영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남편 권상우와 아들 루키군이 함께한 가족여행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 손태영은 인형 캐릭터를 껴안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으며 또한 권상우는 훌쩍 자란 아들 루키를 파래하는 채 즐거운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한편 권상우는 SBS 새 드라마 야왕에 캐스팅됐습니다.